여기서 이건 하나 만듭시다 수류탄이나 하나 만들고요 제 캐릭터는 어떤 계기로 곰이 되었나요? 제가 곰을 매우 좋아해서 그냥 사는 이유 없어요 제가 곰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정 가운데다 해주고 1타 2피 아이씨 아니 야 간다 계속 눌러 어 어우 개 아퍼 머리 내밀어 얘네를 다 제거하고 눌러야 되냐?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 그냥 이거는 이유가 안이유고네 아 이유가 안이유고야 여기 못오게 막어 못오게 막고 이거 엄폐하고 그냥 이거는 간다는 느낌보다 그냥 엄폐 기분인가 봐 그런가 봐 아 뭔가 이거 무한 축구용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어? 아 그냥 기다리네 진짜 그냥 진짜 기다리는 거네 야 그냥 진짜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 이게 지금 야이씨 아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 어 이제 하나씩 된다 서서야 된다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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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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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뭘 사야되냐 모든 점은 감전시켜줄 때 모든 점을 감전시켜줄 때 모든 점을 감전시켜 줄 때 야 내가 수류탄 갖고 있어 기다려 여기다 던져줄게 바닥에 있는 수류탄 일단 다 쓰자 됐어 여기서 누르면 갈 수 있냐? 아 엄폐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착건 이어가지구 씨 야 총 총 바꿔 죽였다 오늘은 되게 일찍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이 드니까 속도가 거의 마찰이 없는 느낌이다 게임 급 가벼워 보여 어 뭔가 뭔가 아장아장해 뭔가 뭔가 아장아장해 아 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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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대통령 내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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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자막 어 뭐야 뭐야 Pew 아 Walter 아 심의 있는 납치겠다는 게 무슨 말이지 뭔가 잠깐 있나본데 얘네들한테 얘네들로 오해한 것 같은데 뭔가 인류끼리 뭔가 있는 것 같지 뭔가 뭔가 납치하는 집단이 있는 것 같지 인류만 남았으면 인류끼리의 싸움으로 되는 것 같지 기어소 오픈을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DB 시리즈에 새로운 놈이 나왔잖아 새친구들 오우 등치가 좀 있는데 와 왜이렇게 쎄 와 왜이렇게 쎄 나 야이씨 이거 누구야 어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쎄 도와서 손가락을 대면 두번째가 발사된다고? 오케이 이거 안 모으지냐 이거? 케이소 오픈을 그가 되게 신기하게 된 게 그가 되게 신기하게 된 게 야 들어 편하다 야 바꾸고요 뭐야 왜왜왜왜 잠깐만 이거를 바꿔 뭔데 또 나왔어?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어 됐어 야 저거 한 마리야 놀래라 이씨 혼자 나온 거였어? 혼자 나온 거였어? 발로 까십시오 You know what? I find myself agreeing with you more and more 약간 지금까지는 기어스 오브 펄을 하는 느낌보다는 기어스 오브 외전을 하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솔직히 나도 좀 그렇고 기어스 오브를 원 투 쓰리 뭐 이렇게 다 즐겼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로커스트 안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해 너무 뭐라 그럴까 시작 안 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 예전에 그런 되게 분위기도 너무 밝아졌다 그니까 게임이 약간 기어스 오브 워에 물리엔진을 사서 다른 게임 회사가 만들어진 느낌이야 그냥 근데 이걸 좀 더 해봐야 돼 왜냐면 게임의 스토리가 길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기계랑 사람만 싸운다 그러면 조금 실망할 거 같아 그래 무기가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아 그냥 샷건은 또 샷건이고 그거요 그냥 샷건은 또 샷건이고 그거요 저런 걸 뺏었어야 돼 저런 거를 야 얘 뭐야 이거 무적이야 얘 야 잠깐만 어어 잠깐만 근데 그건 그건 재밌어요 얘네들과 뺏어 쓰는 건 재밌어요 얘네들과 뺏어 쓰는 거는 할만해 어어 잠깐만 어어 어어 야 이거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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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 먹네 이 무기는 오케이 야 여기서 여기서 터주지마 와 자폭할려 오는 것 봐 야 야아 이 루시오 아저씨 이거 끼고 싸우는 것 봐 이거 어딜 가 좋아 수류탄 좋아 와 우와 내가 먼저 장전했지롱 내가 먼저 장전했지롱 뭔가 내가 봤을 때는 기어소버퍼가 아직까지는 오프닝이야 그리고 이따가 마커스 피닉스를 이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면서 이제 주인공 시점에서 마커스 피닉스를 만나러 갈대 그때 뭔가 갑자기 빠밤밤바바밤 이러면서 탁 기어소 막 뭐 나라댕기고 막 해상신들 막 팍 나오면서 막 총독이 샥 막 지나다니면서 막 위쪽 위에 카메라 각도 찍은걸로 360도 돌리면서 막 미친듯이 막 현대 영화기술 막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오프닝 찍고 시작할 것 같아요 제게 아니라면 우측 하나에 있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으면은 아 내게 다 비공감이구나 라는거를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자동원패 자동원패 제작기에서 이제 수류탄 파편 충격 파편 나이스 온다 야 난 몰라 난 샷건이야 니들 알아서 해 난 샷건이야 난 이거 오는것만 쏠거야 아니 뭐 우리팀한테 어그로 끌게하고 내가 그 다음을 쏴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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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편 수류탄 산다 파편 수류탄 여기 개 오지게 나와 미친 여기를 tomatoe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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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가 왜..여기서..왜 나와 여기서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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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바로 온다 뭐야 아아아아 또 나왔어 잠깐만 이거 수류탄으로 해결하자 수류탄으로 이 정도 던지면 애들도 아플텐데 야 저 도망가는 것 봐 야 쟤네들은 무슨 저 덩치에 저거라는구나 순보가 되는구나 오케 됐다 처리 얘네들 좀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좀 감 잡았어 오케 됐어 감 잡았구요 여기 아까 왔던 데죠? 왔던 길이라 하죠? 이스태 아 아 이스태 뭐야, 스나이퍼? 스나이퍼? 난 스나 못사냐? 스나 따위는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야, 내가 봤을 때는 샷건을 버리고요 샷건 말고 이걸 삽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걸로 스나를 따 이곳에 한방이 세거든, 그게 오케이 이건, 이건 애들아 부탁해 안다, 내가 갈랜다 야 꺼져 다, 다 돌려차기 간다 다 돌려차기 뭐야 다 돌려차기 간다 잘 따라가야 된다 다 돌려차기 간다 다 돌려차기 간다 밖는 뭔가 더바 그장 이걸 내려야된다는데 그럼 내가 타야되는거 아니겠어 뭔가 어 참 아 간단하네 이거 순한가 엠바 다음 전자기장으로 가속된 탄환을 발사합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십쇼 아 충전해서 쏘는거네 이거 아 이렇게 쏘는거네 그러면 이거는 잠깐 이거랑 바꾸죠 그냥 아이 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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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야야야야야 이 총은 무한대로 채울 순 없고 채우다가 게이지가 100% 됐다가 다시 0%로 초기화되버리네 타이밍 맞춰서 정확히 그때 눌러줘야 돼 안 그러면 게이지가 초기화되버려 야 너 안죽어 무조건 여기까지 뛰어서 자폭하는구나 너는 도의 경지에 오른 재장전 자 라스트 뭐야 애들 맞네 총알이 없어 됐어 트라이샷 이거 들면 얼마 못 갈 거 같은데 이거 기존의 무기를 남기고 가는 거긴 한데 저거 저런 거 크게 들고 뛰면 자동으로 떨어지거든요 끝났네 근데 아 이 할아버지 왠지 운전한다고 했을 때 수상한데 운전하다가 총 맞을 거 같은데 이거 또 나중에 주인공이 또 나중에 주인공이 자체가 운전할 걸 이런 스토리 아니야 캡터퍼 캡터퍼